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조견 오온 개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 즉 내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무하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보면 비추어본다 그랬어요. 비추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도 일체 고 뭐죠? 도 일체 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란에서 건넌다. 그걸 건너갈 수 있다. 괴로움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우리는 괴롭잖아요. 괴로운데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내가 늙는 거에 전혀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병되는 것 죽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 남은 인생 뭐 하시겠어요? 여쭤봤더니 남은 인생 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 돈 버는 것도 이제는 뭐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운동이나 좀 하고 뭐 그냥 몸 관리나 좀 하고 사는 거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내 인생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혀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다면 남은 인생 다 바쳐서 그 공부하죠. 남은 인생 완전히 거기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제 노보살림들이 이 법문이 선 불교를 딱 접하고 나서 하신 말씀들이 그거예요. 내가 70, 80 넘어가면서 세상에 이제 즐거운 것도 없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절에 가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도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법문 듣고 오는 거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서 정말 이게 인생인가 싶은 막 절망감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고독 산다는 줄 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공부를 탁 만나고서는 신심이 생긴 거예요. 아 진짜였구나. 선사 스님들이 이 법을 깨닫고 나면 자기를 깨달으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난다는 게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80 넘은 노보살림들이 와서 눈빛이 초록초록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스님 제가 이제 삶의 에너지가 막 넘쳐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 한번 해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이거 한번 해결하고 가야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나니까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젊었을 때라도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네요. 젊었을 때 이걸 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가치 있는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 완전히 이 공부에다가 내가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예요. 요즘에 저희 먹탁소리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또 BTN 채널을 보고 TV를 보고 그러고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딸들이 20대, 30대 아들, 딸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절에 한번 가자. 엄마, 아빠도 절에 다 다니고 있지만 절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아들, 딸이 데리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와서는 저한테 저희 엄마, 아빠예요. 이러면서 소개를 시켜줘요. 제가 깜짝 놀란 점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명상, 마음공부, 선불교 이런 거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다는 것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어떤 하나의 현상 같아요. 또 종교랑 상관없이 여기에 관심이 너무나도 지대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은 누구나 현실에서 아무리 현실에서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잘나가고 해도 그 끝에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끝에서는 어떤 거래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인생에 100년도 안 된 이 인생 동안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왜? 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돈을 벌어보고 명예, 권력, 지위에 뭔가가 있을 줄 알고 벌어보고 뭐든지 막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봐서 그거에 성공한 사람조차 그 끝에 완전한 만족이 없구나.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오는 공허감 그곳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절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체 고통과 액란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뭐가 고통이고 뭐가 액란이냐. 부처님은 이제 여러 가지로 고통을 정의하셨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세 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고와 행고와 괴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고고라는 것은 괴로움의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괴로움을 말하는데 그냥 이 나라는 육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괴로움 몸이 아프거나 또는 배고프거나 누가 때렸다거나 춥다거나 이럴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괴로움 그게 이제 고고고요. 행고는 변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젊지만 늙음으로 변해가잖아요. 늙기 싫은데 늙어가야 되는데 건강하다가 아파야 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돈이 많았다가 가난해지는 데서 오는 괴로움 내가 칭찬받았다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괴로움 자아가 확장이 되다가 자아가 축소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들이 있단 말이죠. 변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변하기 싫단 말이잖아요. 변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변해요. 모든 게 변한단 말이에요. 마음도 변하고 변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무너지는 데서 오는 괴로움 괴고라고 해서 무너지는 데서 오는 괴로움 죽음 몸이 무너지거나 재물 지휘 명예 권력 이것도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서서히 변해가기도 하지만 어느 날 탁 무너지기도 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5, 60대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5, 60대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 5, 60대 분들의 제일 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단면한 문제가 뭔가 봤더니 50대 중반쯤이 되면 누구나 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50대 초반, 중반, 중반 때 퇴직을 하는 거야. 빠르면 40대 중후반. 그러니까 거사님들 같으면 그 퇴직에서 오는 두려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연한 두려움. 이게 요즘에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30대, 40대부터 이뤄놓던 제2의 직장, 제3의 직장. 옛날 같다 평생 직장이 없어요. 이제. 제2, 제3, 제4의 인생을 계속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무너지는 데서 오는 괴로움들.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잘나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을 것 같죠? 잘나가는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이 두려워요. 오히려 별로 없는 사람은 덜 괴롭죠. 없어질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잃을 게 많아서 더 크게 괴롭죠. 잃을 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을 사고, 팔고라고 해서 이 8가지 괴로움을 말씀하셨어요. 사고, 팔고라고 한 이유는 그 8가지 괴로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4가지로만 추리면 사고라는 거예요. 그게 생로병사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태어남, 늙고 병들고 중금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이잖아요. 누구나 100%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괴로움 저런 사람들은 아직 내가 늙고 병들고 죽겠나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오래 생각했거든요. 내가 설마 늙겠어? 내가 설마 병들겠어? 내가 죽으려면 막 천년만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세상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오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 40대? 30대 중반쯤부터 한 40대까지는 그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뭐지? 난 아직 마음은 20대 같거든요. 그 친구들이 마음은 20대 같은데 10대, 20대 같은데 내가 30, 40대가 되니까 회사에서 이제 대리, 과장, 부장, 팀장 맡으면서 갑자기 내가 나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왠지 내가 갑자기 저 윗사람이 돼버린 거에 대한 약간 혼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른인가 이제? 이게 이제 또 약간 혼란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들고 있나봐. 이런 어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넘어가버리면 이제 야, 이것도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신기하게도 20대는요. 30대, 40대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해요. 와, 안정감 있는 것 같고 뭔가 돈도 많은 것 같고 차도 있는 것 같고 저 높으신 분이고 진급도 했고 와, 정말 부럽다. 이래요. 30, 40대는요. 밑으로는 20대를 부러워해요. 와, 정말 젊고 젖대가 좋았지. 저렇게 젊고 건강하고 와, 나도 젖대로 돌아가고 싶어. 이러다가 또 위로 보면 50대 분들을 보면 와, 저분들은 저렇게 성공을 했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20대가 되고 싶거나 50대가 되고 싶어해요. 50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의 촉망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그분들은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와,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하면 대부분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스님. 이거 곧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곧. 이건 이제 끝날 때가 머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화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창 시작할 20대, 30대, 40대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자기 자리를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부러운 거예요. 딴 나이대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해요. 평생 살면서도 남의 인생만 기웃거리느라고 과거나 미래를 기웃거리느라고 진짜 눈앞의 삶을 살지 못해요. 자꾸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의 인생을 기웃거리느라고 생각 속을 사느라고 기대나 바램 그거를 추구하느라고 지금 눈앞에 지금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삶을 죽이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생각 속에서 만든 가상현실 추구하는 그 마음 거기 속에 살아가느라고 진짜 지금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사님들 40대, 50대 된 거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괴롭다. 왜 괴롭냐고 하니까 집에서 왕따래요. 왜 집에서 왕따세요? 고사님이 돈 벌어서 자식들 보살님 다 키웠는데 왜 고사님 왕따가 되셨어요? 물어보면 그 주수님?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셔요.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열심히 사셔서 자식들 보살님 키워주셨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신이 나서 얘기를 하세요. 얘기가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나는 가족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오로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대줘야만 얘네가 살 수 있다. 이게 남편들은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걸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무게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지금 너희들하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살님하고 지금 재밌게 놀고 집안일 도와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하려면 내가 돈을 벌어와 이게 가능한 거야.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자식하고 놀러가는 건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일만 하는 거죠. 그게 가족을 위한 사랑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의도는. 그랬는데 막상 자식들이나 보살님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있었어? 아이들이 정말 힘들 때 정말 아빠가 필요할 때 있었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 자기네들 위해서 바쳤더니 난 이제 왕따가 됐구나.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괜히 훅 다가가려려면 안 맞잖아요. 옛날에 진작 그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욕먹는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따뜻하게 다가가면 되겠죠. 즉 그래서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눈앞에 지금을 살아야 돼. 지금을 제일 필요할 때 그 앞에 있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지금을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뭘 위해서 사는지 아세요? 미래에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요. 노후를 위해서 살아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이 젊은 누리고 느끼고 만끽할 수 있는 이 젊음을 희생시켜요. 충분한 노후를 위해서 실제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나이든 할아버지가 우리의 목표였나요? 나이든 돈 많은 할아버지가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목표인 줄 착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 때문에 지금 지금을 희생시켜요. 지금 살아있지 못해요. 지금 깨어있지 못해요. 지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생한 현실을 살지 못해요. 지금이라는 걸 없애버려요. 이 지금이라는 이 통으로 이 전체가 바로 진짜 자기예요. 본래 면목이에요. 지금을 사는 게 과거나 미래가 바로 분별심이에요. 생각이에요. 과거는 한 생각 이렇게 해야지만 과거가 일어나잖아요. 과거나 미래는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과거로 살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미래를 1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눈앞에 현실만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는 다 분별심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곧 내가 태어났어 과거에 태어났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태어난 거 본 적 있습니까? 나는 태어났어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과거 아닙니까? 태어난 어느 시점은 과거잖아요. 과거에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과거는 생각을 일으켜야지만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과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명백한 내 인생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과거를 1초도 살아보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내가 증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증명되지 않아요? 과거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왜?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과거를 살았을 때는 그때가 현재였죠. 과거는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태어남이 없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남이 있다라는 착각 망상 분별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태어난 줄 알아요. 태어났다는 허망한 망상을 주게 되면 이제 연이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노병사라는 괴로움이 따라와요.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늙는다라는 망상 병든다라는 망상 죽는다라는 허망한 망상을 연이어 가져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허망한 망상이에요. 실제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지금으로 돌아오면 지금 눈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은 늙었습니까? 젊었습니까? 늙음이 어떻게 경험되죠? 실제 늙음이 경험됩니까? 지금 여기서 매 순간 늙음이 경험되나요? 내가 늙음이 경험된다고 할 때는 한 생각 일어나야지만 경험이 돼요. 한 생각 일어나서 아 나 지금 몇 살이지? 어떨 땐 나이도 있잖아요. 내가 벌써 그 나이인가? 깜짝 놀라잖아요. 한 생각 일으켜서 그 나이를 떠올려야 아 내가 늙었구나 이게 경험이 돼요.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연예인들 보면 괜히 설렌다 그래요. 내가 나쁜 놈이라서 설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이 들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는 나이 들 수가 없어요. 나이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일으켜야 내가 몇 살이지가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무심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거기에 나이가 있습니까? 거기가 성별이 있습니까? 피부색이 있습니까? 어디 산다는 게 있습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어디 산다는 것도 없어요. 공간이 있습니까? 내가 인도에서 제가 인도에 어느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데 그게 인도가 아니더라고요. 인도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공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은 환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자기 한 생각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건 다 걷어내 보란 말이에요. 걷어내 보란 말이죠. 그러면 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늙어 병들고 죽는 게 없습니다. 늙는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고 병든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고 죽는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실제 경험하는 건 늙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할 땐 어떻게 경험되나 5은 18개로 경험돼요. 5은 18개는 뭐냐면 느낌으로 감각으로 보는 경험 듣는 경험 냄새 맡는 경험 맛보는 경험 감촉 느끼는 경험 생각하는 경험 이 지각과 감각 같은 지각, 감각, 촉각, 생각 이런 걸로 경험되거든요. 실제 경험은 그걸 이제 5은 18개라고 불러요. 눈기크, 혐음, 뜻이 색상의 미적법을 접촉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의 일체가 뭐냐 12처가 일체라고 했어요. 눈기크, 혐음, 뜻과 색상의 미적법이 접촉하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세상의 전부 근데 그게 진짜 실제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실제하는 거는 내가 있고 내 바깥의 경계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진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경험하는 건 뭐예요? 본다는 자각 느끼는 자각 이렇게 앉아있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몸의 감각들 어떤 지각들 엉덩이가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거나 몸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각들 이런 어떤 단순한 자극 단순한 감각 이런 것이 알아차려질 뿐이지 여기서 내 몸이 자각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생각이죠. 우리가 명상하라고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내가 내 몸이 몇 살 된 남자인 내 몸이 참선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어 하는 이미지를 딱 그려놔요. 근데 그 이미지 그 생각 그 상 그 상을 깨버리면 상을 내려놓으면 실제 여기서 경험되는 건 뭘까요? 내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고 가는 느낌들 오고 가는 자극들 오고 가는 소리들 오고 가는 생각들 단순히 이런 경험들이 그냥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잖아요. 그냥 어딘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어딘가 부분에서 이거 밑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어딘가 이 텅 빈 어딘가에서 그냥 다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명상하고 있다가 그냥 어떤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이잖아요. 실제 경험되는 건 여기 어디에서 어떤 자극 그걸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석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걸 내가 알아차리고 그걸 내가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추고 있는 이것만이 진짜예요. 그 경험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허망한 자극들 그것만이 그냥 이렇게 감각 지각되고 있어요. 5인 18개가 그냥 이렇게 지각된단 말이에요. 실제 내가 지각되는 게 아니고 나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실제 자기 경험으로 한번 들어가 보란 말이죠. 실제 자기 경험으로 들어가면 거기 내가 있느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거기 어떻게 내가 있어요. 내가 경험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알아차림 이게 경험돼요. 듣는 알아차림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 그죠? 생각을 알아차림 근데 생각도 왔다 가는 거니까 진짜가 아니잖아요. 감각도 왔다 가는 거니까 진짜가 아니잖아요. 소리도 왔다 가는 거니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알아차리는 놈은 여기 계속 있네요. 소리도 감각도 지각도 촉각도 5인 18개가 다 왔다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알아차리는 이 비추고 있는 이 모든 걸 보이는 것도 비추고 들리는 것도 비추는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그걸 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만이 여기 진짜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분별의 허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5인 18개가 다 오고 가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그냥 오고 가는 한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망상일권이고 분별일 뿐입니다. 생로병사가 실제가 아니에요. 늙음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요? 늙음을 생각하지. 병듬을 어떻게 경험해요? 병듬을 생각하지. 실제 병 들었을 때는 병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왔다 가는 자극 어떤 왔다 가는 통증이라고 이름 붙이는 어떤 알아차림 그걸 경험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통증이 계속됩니까? 통증은 항상 보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해요. 알아차리다가 없다라는 건 알아차리다가 있다라는 건 알아차리다가 실제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해석해가지고 내가 병 걸렸어.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이 생각이 온갖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상의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병 들었다라는 나라는 존재가 병 들어서 언젠가 죽을지 몰라라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과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한 50대 된 거사님께서 당신은 한 십몇 년 동안 멀쩡해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십몇 년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몸이 조금만 아픈 증세가 이렇게 몸이 조금만 아픈 증세가 약간만 자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생각이 올라와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큰 병 나는 거 아니야? 우린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복적으로 그 생각이 계속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네 번, 다섯 번째는 더 반복되기가 훨씬 쉬워요. 그게 업습의 법칙이에요. 처음엔 도둑질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데 처음에 도둑질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은 좀 더 쉽고 세 번은 좀 더 쉽고 그러면 도둑질하는 업습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도둑질이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똑같은 생각이 반복돼버리면 그게 나중에 강박장애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적절하게 자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출 뿐 하고 그냥 오고 가는 것뿐이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비추면 됐을 텐데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맞아. 그 생각을 실제화시켜서 생각을 심각하게 만들어서 정말 내가 죽으면 어쩌지? 정말 내가 병들면 어쩌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음 공포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아프면 죽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고 죽음이라는 한 글자를 떠올리기만 해도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면서 공포감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신데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50보 100보지 멀쩡한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연예인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연예인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공황장애가 이렇게 많잖아요.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언제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 모르는 두려움 거기에 늘 시달리고 살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계속 재반복 재반복 되니까 그게 공황장애같이 막 강박장애 이런 걸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왔다가는 생각인 줄 알면 되는데 진짜를 여기서 내가 자각하면 되는데 진짜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되는데 왔다가는 허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생각을 쫓아가고 개념을 쫓아가고 분별을 쫓아가고 상을 쫓아가고 좋은 건 더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밀쳐내려고 하고 취사 간택하고 그렇게 분별을 실제화 시키고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고진멸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은 태어남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망상인 줄 모르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망상이 생겨요.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면 자각하고 나면 불생불멸을 깨닫습니다. 아 정말 나는 태어나지도 늙지도 늙지도 가지도 않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본래 성품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나머지 네 가지 팔고랄에서 원증회고 이러는데요. 원증회고는 이제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대상과 함께 있어야 되는 괴로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원증회고고. 그런데 또 하나 애별리고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헤어져야만한 데서 오는 괴로움. 좋아하는 걸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런 거겠죠. 또 구부득고라고 해서 원하고 갖고 싶은데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리고 이 생로병사와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득고를 다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하나로 말하라고 하면 오음 선고라 그래요. 즉 오온이 치성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즉 오취온. 오온을 취해가지고 자기라고 망상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 하지 않는데 이게 실제 하는 줄 알고 오온을 내가 더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거를 자꾸 쥐려고 하는 이 마음이 오온을 취성하게 하기가 이걸 더 가꾸지 않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거든요. 즉 내가 있다라고 느끼는 망상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즉 사고, 팔고의 모든 괴로움은 바로 하나의 괴로움이에요. 어떤 괴로움이냐? 오온을 자기라고 취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오취온의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일체의 고통, 사고, 팔고라고 하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통찰하면 팔고, 여덟 가지 괴로움 가운데 그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되는 본질적인 괴로움 딱 하나, 오움, 선고. 그걸 해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움, 선고를 해결한다는 말은 나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누군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생로병사, 애벌리고, 원증애고, 오움, 선고, 구부듣고 다 사라져요. 그 괴로움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보세요? 내가 있다고 여기니까, 오온을 나라고 여기면서 내가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망상이 생기죠. 이게 나에서 오는 괴로움이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좋은 건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밀쳐내고 싶잖아요.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괴롭고, 밀쳐내고 싶은데 싫은데 자꾸 만나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게 원증애고고, 애벌리고거든요. 또 내가 있으니까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소유를 늘리고 싶다, 구하고 싶은 마음, 얻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구부듣고가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사고팔고가 전부 다 원인은 뭐겠어요? 괴로움의 원인, 사고팔고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나. 오온에서 온단 말이에요. 오치온. 오온을 자기라고 여겨서 자기로 취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게 근본적인 중생들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문득 해결하려면 나와, 아소이래요. 나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게 내 것이 생겨나요. 내가 내 것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주객으로 둘로 나뉘어요. 나와, 나 아닌 것들. 나와 세계로 둘로 나뉘어요. 그게 진실하지 않은데 나와 세계가 통으로 하나뿐인데, 나 하나뿐인데 사실은 나와 내 것이, 나와 이 상황 전체가 통으로, 이 우주 전체가 통으로 자기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진실을 모르니까 내가 내 것을 늘려야지만 나는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JYP처럼 내 것을 늘려, 돈을 늘려봤는데 공허해. 명예 가져봤는데 공허해. 이것저것 다 추구해봐도 공허해. 왜? 뭐가 추구한 거예요? 내가 추구하니까. 내가 보시하니까. 진정 무수 정보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려고 하니까. 아와 아소. 내가 내 것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거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이죠. 놀라운 통찰이에요. 결국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 나라고 여기는 이 몸과 마음이 진짜 내가 맞느냐. 아니라면 진짜 내가 누구냐. 뭐를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진짜 자기가 누군지가 해결돼야 생로병사 사고 팔고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 아니면 다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나에 있기 때문에. 오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니까 도일제고행. 일체 모든 고통과 앵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오늘 설명했던 이 이야기에 대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설명했던 이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오온이 왜 공한지. 12초 18개가 나와 세계가 왜 공한지. 가르침이 왜 공한지. 법이라는 것도 얻을 것도 왜 없는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TV로라도 이것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한번 교리적으로만 듣고 끝날 게 아니라 한번 스스로 자기네 인생을, 자기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어떤 괴로움에서 허덕이고 있느냐. 현실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고 근원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도 이 번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괴로움에 처해 있다라는 이 상황. 내가 괴롭구나라는 지금은 괴롭지 않더라도 언젠가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냉철한 통찰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대부분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고 공부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TV로 유튜브로 법문 듣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인생에서 한 번 절망을 경험했거나 한 번 괴로웠거나 뭔가 힘든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 괴로움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발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계는 고해바다라고 하잖아요. 인간계란 이 고해바다는 괴로움이 바로 특권이에요. 인간계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인간 몸바다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까. 인간 몸바다 태어나는 건 놀라운 특혜에요. 특혜. 놀란 기회의 땅이에요. 여기는 인간계는. 조갑상토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그만큼 너무나도 인간 몸바다 태어나기 어렵다. 그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인데 왜 인간 몸바다 태어나려고 해요. 괴로워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발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자각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간절하게 발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괴로움에 대한 근원적 자각 통찰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사성제의 첫 번째인 고성제입니다.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되고 이 속에 뛰어들어서 처절하게 한번 괴로워 봐야 되고 이 괴로움을 나는 해결하고 살아야지 안 되겠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난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살겠다. 아니 현실적인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괴로움의 문제 이 공부를 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다 해결되죠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도. 마음에서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거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문제구나.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돈 버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명예 권력 지위 자식 전부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왜? 자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뭐보다. 자식이 더 중요해 자기가 더 중요해 솔직히. 남편이 더 중요해 자기가 더 중요해요. 그 어떤 것도 자기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식을 키워도 자식을 괴롭게 만들어요. 남편을 괴롭게 아내를 괴롭게 만들어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도 힘들고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확인하고 나면 저절로 지혜가 생겨요. 반야 지혜가 생겨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면 좋은지 어떻게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 돈을 어떻게 벌면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벌면 되는지 현실적인 그 뭐랄까 마음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적 문제가 훅 해결돼 버려요. 그게 현실이 갑자기 돈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탁 자각하게 돼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훌쩍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그냥 부처님께서 말로만 부처님만 가능한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면 부처님이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하셨겠어요? 모두가 가능한 일이에요. 모두가. 가능한 일이에요. 이 공부는. 뭐만 하면 되느냐. 간절히 발심만 하면 돼요. 발 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이 최상의 깨달음을 내가 반드시 얻겠다라는 발보리심. 이것만 간절하게 있으면. 괴롬에서 괴롬을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자. 나 진짜 행복하게 살자. 나 진짜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조견 오은계공을 통해 도일체 고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하십시오.